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요. 여러분들 피드백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구조를 보시고 나서 채팅창에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유있게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보시고 한번 자기가 해석을 한번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작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41번 가보도록 할게요. 41번 아유 최영훈님께서 잘해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즉각적인 인터넷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완성도가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셨고요. 요즘에 라는 뉘앙스죠. 그렇죠? 요즘에 요즘에 사람들은요. be accustomed to ing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에요. 별표 한번 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be accustomed to에서 여기서의 to는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ing를 수반해요. 다시 be accustomed to ing는 ing 하는 데에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be accustomed to ing는 동명사 ing 하는 데에 있어서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묶어서 암기. 그렇죠? 이 구문 자체를 암기해주세요. 빈칸 뚫렸을 때 바로 마킹 해버리게.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인스턴트가 나와요. 즉각적인 인터넷 피드백을 받는 데에 요즘에 사람들은 즉각적인 인터넷 피드백을 받는 데에 익숙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출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잘 나와요. 아시겠죠? be accustomed to ing는 뭐라고요? ing 하는 데에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포인트로. 1번 포인트 이것만 아시면 안되고요. 묶어서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be familiar with가 나와요. be familiar with. 그렇죠? with 뒤쪽에 잘 보세요. 사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물, 어떤 내용에 있어서 정통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뭐뭇을 허니 알다, 익히 알다, 잘 알다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게 되면 뜻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동사로 쓰게 된다면 이 familiarize 뒤쪽에 a with b, a를 b에 익숙하게 만들다. 라는 포인트로 with의 전체사와 역시나 잘 어울린다. 기억해 주시고요. with 명사는 그대로 오는데 실제 기출을 해서 familiarize 뒤쪽에 제기될 명사에 oneself 채워주는 문제 나왔습니다.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이거 학생들. 그래서 familiarize oneself with 명사 자체를 암기해 주시고요. 뜻은 명사를 숙지하고 잘 알게끔 하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be acquainted with 뭐뭐에 익숙하다, 잘 알고 있다, 정통하다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be familiar 뒤쪽에 with 뒤쪽에 내용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to 사람 명사 이렇게 대상 명사와 어울립니다. 그때는 이 사람과 친숙하다의 개념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4번 케이스로 출제했죠. 그렇죠? be accustomed to ing 그렇죠? to ing 기억해 주세요. 물론 2D 쪽에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전체사니까. 하지만 주로 ing 동명사와 어울리면서 뜻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be aware of. 그렇죠? 뭐뭐 쓸 알다라는 기억. 그렇죠? 이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번에서 5번 케이스로 여러분들 토익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떨 때는 1번 나오고 어떨 때는 2번 나오고 어떨 때는 3번 나오고 3번 많이 나왔다 싶으면 5번 때려버리고 돌아가면서 출제합니다. ETS 출제 포인트는 95%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진 것을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멀즈부터 한 라인까지 42번 이거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구조 파악하면서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문제를 갖다가 막 푸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히 진짜 토익 공부 꼼꼼하게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해석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씬텍스 강의가 되겠습니다. 씬텍스 강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자료라든지 문법 공식 노트, 어휘노트라든지 문법 강의 17강, 어휘 강의 실제 기출 데이터 변형 문제 파트 5, 6, 7 전략 강의 등 해당하는 강의는 공지사항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잘해 주셨네. 고객들 문제를 마주한 장려받았다 전화해서 회사의 고객 서비스 라인에 그래요. 뭐 이렇게 직독직해 형식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잘해 주셨고요. 어... 문제사항에 직면한 고객들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유! 요 분 잘해 주셨다. 그죠? 다 잘해 주셨다. 리지님까지. 그죠? 자,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구조 파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한번 해보자. 자,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요기서 후부터요. 그죠? problems까지 보시기 위해 되면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 절입니다. 후는 요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주격관계대명사가 왔고요. 인카운터라는 동사 그 뒤에 problems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후 뒤쪽에 불안전절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죠? 그죠? 사람은 선행사로 받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고 관계대명사가 낀 problems까지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커스터멀즈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당연히 선행사는 커스터멀즈의 고객들이라는 사람 명사가 되겠고.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이 되겠죠.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이라고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be encouraged to 부정사 있죠? be asked to 부정사라든지 be encouraged to 부정사 오영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그 뒤에 두 부정사를 바로 취하는 구조. 그죠? 그죠? 원래 해석은요. 두 부정사 할 것이 권장됩니다. 권고됩니다라는 뉘앙스가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 해석할 때 깔끔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정확하게. 그죠? 결국에는 두 부정사. 앞쪽에 나온 주어가요. 두 부정사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 연락해야 돼.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죠? 원래는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 연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건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독해할 때.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 연락해야 돼. 투부정사해야 돼. 라고 봐주시면 좋아. 다시.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 투부정사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빨리빨리 해석해 주셔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실제 문제 풀 때. 결국에는 문제점에 직면한 고객들은 연락을 할 것이 권장됩니다. 연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회사의 커스터머 서비스 핫라인. 그죠? 고객 서비스 연락처로 연락할 것이. 연락하는 것이 권장 권고됩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인카운터가 나오는데. 이 인카운터는 동사인데요. 나오는 해당하는 목적어가. 여기서 problems가 나왔죠. 그죠? 문제점이라는 뉘앙스인데. 뭐 디피컬티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난관, 문제점, 반대, 저항이라는 사물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물의 어떤 내용의 직면하다 부딪히다의 개념으로 쓰여져요. 그죠? 그죠? 페이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그죠? 뭐뭐의 직면하다 부딪히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카운터 뒤쪽에. 이렇게 사물명사가 아니라 사람 명사가 나오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뜻이 우연히 어떤 사람과 만나다 마주치다의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아요. 인카운터가 용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직면하다 보시면 조금 힘들지. 그죠? 사람이 나왔을 때는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대상과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의 개념으로 쓰이니까 이거 용래 싸움으로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기억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밑에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자 44번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변호사와 검사 양측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한 결심안을 찾는 것을 원했다 음 틀리게 해준 건 아니야 잘해주셨어 뭐 감각적으로 잘해주셨어 순발력도 중요하니까 변호사와 검사는 재판의 합의점의 방법을 찾는 것을 원한다 음 잘해주셨어요 그죠 어 변호사와 검사 둘 다 원한다 찾는 것을 방법 어떠한 방법이냐면 달성하는 마지막 동의 뭐 직독직해 형식으로 잘해주셨는데 자 가보죠 자 상관접사 문제로 정말 출제 많이 하죠 그죠 보스 a&b 그죠 a와 b 둘 다의 뜻을 가집니다 a와 b 그죠 a b 둘 다 그죠 자 prosecutor는 뜻이 뭐예요 검사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변호사 이건 다들 아시겠다 그죠 변호사와 검사 둘 다가 되겠습니다 원투부정사라고 나오죠 원투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리치라는 동사 있다가 살펴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어그리먼트라는 합의 협의와 짝꿍덩어리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죠 최종 결정 합의점을 합의점에 도달하다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케이스는 사건이에요 해당 사건 그러면 변호사와 검사 둘 다 그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어 추가적인 포인트 들어갑니다 원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 마킹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죠 물론 쉽지만 그죠 그리고 정말 출제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웨이투부정사가 있어요 명사 투부정사 웨이투부정사 그죠 자 웨이투부정사 여기 나오는데 웨이투부정사는 뜻이 투부정사할 뭐뭐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할 방법 그죠 뭐뭐 할 방법 또는 방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웨이투부정사가 정말 출제를 많이 하긴 하는데 초보자는 요거밖에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고급 포인트 최소 800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는 9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알아서는 힘들다 그죠 그래서 원투부정사에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아니야 그래서 투의 전치사와 함께 어울리면 장소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뜻은 그 장소명사로 가는 도중에 원 원스 웨이투 장소는 장소로 가는 도중에 라는 뜻을 가지고요 웨이 오브 아이엔지 그죠 아이엔지 하는 방법 오브 아이엔지의 형태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웨이투부정사 이것만 아시지 마시고 요 세 가지로 출제합니다 토익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거야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포인트로 어그리먼트 보시고 앞쪽에 블랭크 떨어져요 동사자리 찾는 거 리치 있잖아 마킹하세요 정답이니까 그죠 합의에 이르다 도달하다 또는 동의하다의 개념으로 요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죠 합의에 이르다 동의하다 어그리먼트 나왔죠 요기 자리에 앞쪽에 빈칸이 이렇게 뚫린다니까 신기하게 요런 것들을 숙지하면 어떻게 바로바로 마킹이지 그죠 컨센서스라든지 세틀먼트도 나오긴 해요 뜻은 비슷해요 특히나 어그리먼트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투라든지 리치 채워주는 문제 뜻은 어 합의에 이르다 동의하다 묶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너럴 뒤쪽에 컨센서스 컨센서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전반적인 합의 요렇게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으로 아시겠죠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해석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하는 거는 새로운 강의입니다 새로운 강의 새로운 강의고 요런 것들은 어휘노트에 있을 수 있어요 어그리먼트라든지 세틀먼트 있죠 요런 것들 검색하시면 토익 어휘 자료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지출 데이터 어떤 문장 구조 신텍스 강의이기 때문에 해석까지 다 해드리고 추가적인 포인트로 덧붙여서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아휴 구름의 쌀국신님 잘 해주셨습니다 이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영어 말하기에 능숙함 너는 뛰어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최영훈님께서 그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영어 회화에 대한 능숙함 뿐만 아니라 이전 성과에 뛰어난 기록을 소유하고 있다 아휴 진짜 잘 해주셨다 그죠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죠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포는 뜻이 뭐죠 신청 지원하대의 뜻을 가져요 지원하다 그죠 여기서 특징이 포의 전체사와 함께 쓰이는 거 봐주시면 좋아요 그죠 자 그리고 퍼제스 나오는데 요거 뜻이 뭘까요 동사죠 뜻이 뭘까요 뭐뭇을 보유하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유하다 그리고 아웃스탠딩은 요기서 뛰어난 우수환이란 뜻을 가져요 그죠 품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에요 그죠 어 그리고 as well as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as well as는요 정말 중요한데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죠 품사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앞쪽에 어치브먼트라는 성과가 나오죠 그죠 이전 성과물에 뛰어난 기록이란 뜻이니까 명사형이죠 근데 as well 뒤쪽으로 보세요 프로피션시라는 어떤 능숙함이라는 요것도 명사야 그러면 명사 같은 품사와 같은 품사 사이에 꼈죠 그죠 요렇게 병렬 구조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병렬 구조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뜻은 뭐야 as well as 그죠 a 뿐만 아니라 b도의 개념을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해석 다시 해볼게요 이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 끊고 당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 이전 성과에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뛰어난 기록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함까지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만 결국 이 직책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apply for 입니다 그죠 apply 는 짜증나는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그 두가지가 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나오니까 다 봐주셔야 되요 어쩔 수 없다 첫번째 포인트는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주로 apply for 요렇게 쓰이면서 지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적용하다 그죠 로션 따위를 바르다 붙이다 뭐 페인트를 칠하다 요런 식으로 쓰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애플릭 커블 요렇게 나오거든요 뜻은 적용 가능한 적용되는 요거 나왔을 때 학생들 많이 틀렸다 그죠 애플릭 커블 뒤쪽에 블랭크 딱 있었을 때 토워드 채워주는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릭 커블 2라든지 토워드 채워주는 문제 그죠 명사라든지 ing 오면서 뭐뭐에 적용되다의 뜻을 가집니다 요런 것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죠 왜 나머지는 다 알아 apply for 나오면 10명 중에 8명은 다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반대로 10명 중에 8명은 흠칫해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apply a to b 뜻은 a를 b에 적용하다 응용하다 to에 전치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뭐에 적용하다 이 apply가 단독으로 쓰이면서 그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로션 따위를 바르다 어디에? to the skin 피부에다가 그죠 로션 따위를 바르다 또는 페인트를 칠하다의 개념도 있고 자동사로 쓰이면 for에 전치사와 함께 수반돼서 추지합니다 그래서 apply for 그죠 신청 지원하다 이거 실제 기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실제 기출 데이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최신 기출 데이터에서 문제집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실제 기출 데이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딱 알텐데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오! anyone! anyone 빈칸 기출 데이터 보신 것 같은데 그죠? 기출 데이터의 흐름까지도 알고 있어 그죠? 좋습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anyone이라는 대명사 있잖아요 요거를 채워주는 문제가 나왔어 요거 어 그죠? whoever라던지 그죠? whomever 이런거 넣으면 여러분들 헷갈린다 해석상 막 될거 같거든 그죠? 요기서 whoever 돼요? whoever라던지 whomever 이런거 나오면 여러분들 아우 이거 될거 같은데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토익에서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맞어 동사의 개술로 봐주셔야 돼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must be라는 동사가 보이잖아요 동사의 개수가 몇개야 한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나온 빈칸 자리는 대명사 주어 자리의 역할 대명사 명사를 골라줘야 돼 근데 whoever라던지 whomever whichever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그죠? 토익에서는 접속사라고 봐주시면 좋아 불완전자를 이끄는 접속사 그럼 접속사는 동사의 개수가 두개야 그죠? 요기서는 한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애니원 채워주는 문제 요거 학생들 되게 많이 들려요 그죠? 여러분들은 꼭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실제 기출 데이터야 지금 기가 막힌 자료로 하고 있는거야 그죠? 그래서 wishing to 앞쪽에 애니원 마킹하는 문제 나왔구요 apply for 뜻이 뭐라구요? 신청 지원하다 요것도 나왔어요 그죠? 그 직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거 또 나왔다 아까 전에 배웠죠 be familiar with 사물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머첸다이즈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be familiar to 면 어떻게? 출제 주로 한다고요? 2D쪽에는 사람 명사와 함께 잘 어울린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과 함께 아 사람과 사람의 친숙하다 사람과 친숙하다 이 기념 위드는 사물과 주로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45번 가보도록 하죠 음 해석 4D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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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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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는 되는데 해석하긴 귀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빨리빨리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동안의 인스펙션 그죠 검사 동안이고 전명구죠 구조부터 볼까요 요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묶고 그죠 위치는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 그 뒤에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그죠 형용사 절이다 라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거 아리에요 그죠 라이트웨이는 여기서 부사니까 이것도 묶고 전명구 묶고 형용사 절이니까 요걸 머신을 꾸미겠다 그죠 요게 봐주셔야 되요 그죠 물론 요거를 익숙하게 해주시고 이제 문장구조를 많이 보면 읽었을 때 그냥 탁탁탁 와 그죠 근데 처음에는 안되시는데 이게 끊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 영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무슨 도시화에서 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쫙쫙쫙 그냥 읽었을 때 바로 어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 이후에 그 정부의 감사관들은요 have identified 그죠 알아냈습니다 multiple d족의 defects에 s 끼인 거 보이세요 다수의 결점들 결함들 이라는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아프레이션 적절한 오퍼레이션의 운영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수정 될 필요가 있는 기계에 있어서의 다수의 결점 사항들을 이 정부 감사원이 알아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드링은 기간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수반한다 이거 전치사가 되겠구요 자 그리고 identified는 알아내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분 따위를 확인하다 알아내다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알아내다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multiple d족의 s가 낀 명사 수반할 때 해당하는 명사는 복수명사 그죠 명사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량일치 문제로요 요렇게 출제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야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 만약에 모르면 사실상 너만 모르는 거야 죄송한데 이거 모르잖아 하나라도 그러면 토익 보러 가는데 어 고득점 최소한 7800 최소 700 800 800 선 정도까지는 이거 다 알고 있어 모르면 이상한 거야 자기가 하나라도 모른다 이상한 거야 너만 모르는 거야 그죠 그죠 사실관계다 기본이니까 어 나 이거 몰랐는데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 그죠 외워 주시면 돼 귀찮으면 안해도 되고 그건 선택사항인데 외우면 인생에 도움이 돼요 토익에 한해서는 좀 말씀드립니다 자 원 이라던지 어나더 이치라던지 에브리 이던 이더 뒤쪽에는 단수명사 와야 보통 명사 같은 경우 그죠 요거는 다들 아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간거리 무게 등의 숫자 개념이 나올 때는 어나더라던지 에브리 뒤쪽에 복수명사가 낄 수 있다는 문법적인 원칙이 있어요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그죠 뭐 시간거리 무게 등의 숫자 개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시니까 숫자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잘 나오는 에브리는 포인트로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에브리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 이것만 알면 발립니다 아시겠죠 에브리 뒤쪽에 아 숫자 개념이 오면 복수명사 수반할 수 있고 이때는 아 두달마다 한번씩 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잖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에브리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 에브리 이것만 하면은 초보티 족밥의 뉘앙스가 풀풀 풀리고 있는 거야 시간거리 등의 무게 등의 숫자 개념이 올 때는 아 애쓰길 수도 있구나 그죠 기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번째 포인트는 other라던지 some or almost all이라던지 most most of the 또는 allowed of print of는 뒤쪽에 복수명사나 불가선명사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숙제해 주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 아우 나 싫어 귀찮아 하지 해 그냥 외워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냥 시험 아우 나 하지마 그냥 면상 처벌릴테니까 그냥 외워 이거는 외우가 그냥 시험장에 아시겠죠 자 many 그만큼 중요하다 many several multiple 나왔죠 유머러스 few of few 하나만 더 fewer가 있어요 fewer도 마찬가지로 명사 수반할 때 해당하는 명사는 복수야 복수명사 복수 a&b 구조도 나올 수 있어요 상관 접수가 다만 그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복수명사 수반해야 돼 1 2 3번 한 가지 더 있어요 4번 케이스 까지 자 보이실 거야 천하무적 있습니다 the other라던지 any는요 수량 일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천하무적이야 왜냐하면 단수명사 복수명사 불가산 다 될 수 있어요 명사 수반할 때 수량 일치적으로 자 그리고 추가적인 포인트로 이 other는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단독으로 절대 쓰이지 못해요 아시겠죠 스피디하게님 녹방인가요 아유 생방이잖아 녹방에 86명은 없잖아 실질적으로 그렇죠 생방이잖아 방송 좀 안 보신 거야 뭐야 자료도 구매 했으면서 근데 이분 알고 있어 자료 구매했거든 감사한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생방송 이제 보이잖아 그런 거 묻지 말자 피곤하다 인생이 그죠 자 other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거 많이 봤죠 아까 전에 보여주셨죠 the other 그죠 others 뭐 the others 이런 식으로 쓰이지 other 자체가 주와 목적어 자리에 단독으로 절대 못 쓰여요 아시겠죠 문법적인 포인트로도 기억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히려 몰라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 샀어요. 자랑하지마요. 네 점수 올리려고 산거잖아요. 아무튼 감사는 합니다. 자 4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구조파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름햇살국씨님 새로운 것과 존재하는 집에 새로운 것과 존재하는 집이야? 이그지스팅이 물론 존재하는 현존하는 지금 현존하는 이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요. 구름햇살국씨님께서 굉장히 귀엽게 그렇죠. 기존의 집이죠. 기존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존재하는 집 새로운 것과 존재하는 집에 판매는 판매는 말을 했다가 아니잖아. 집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햇살국씨님. 그렇죠.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집에 어떤 판매, 세일즈가 주어져. 그럼 판매가 말을 한 거야? 뭐뭐였다고들 말했다라는 뉘앙스잖아. 뭐뭐였다고들 합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해 주셔야지. 그렇죠? 집에 판매 수치, 판매가 말을 한다라는 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순발력 있게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러면서 틀리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보스 A&B 구조 A와 B 둘다라는 개념. 이그지스팅은요. 기존의, 그렇죠? 기존의 홈이니까 기존 주택이야.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판매 수치가 뭐뭐였다고들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세였다라고 말들이 써왔다라는 거죠. 주로 뭐뭐 때문에, largely due to. 그렇죠? largely due to는 주로 뭐뭐 때문에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favorable, 그렇죠? 우호적인, 유리한이라는 뜻을 가져요. 여기서는 유리한. 그리고 복합명사 문제로도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죠. 이미 출제했고. interest rates는 뜻이 뭐죠? 이자율이야.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이자율 때문에, 주로 그런 유리한 이자율 때문에 새로운, 새롭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의 판매 모두 상대적으로 강세였다고 말들이 써왔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largely due to 이거 정말 뭐 출제 많이 합니다. 이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비코즈 오브의 전치사와도 함께 어울립니다. 토익에서는 주로 어떻게 채워주냐면, 이 due to 사이라든지, 또는 due to 앞에 줍니다. 뒤에 줘요. 그리고 앞에 블랭크를 채워요. largely 있잖아. 그렇죠? mostly, 그렇죠? mainly, primarily, 주로 뭐뭐 때문이다. 이거 정말, 이거는, 암기해 그냥. 음, 나와. 음, 그렇죠? 자, 그리고 probably due to도 출제합니다. 아마도 뭐뭐때문에. 그리고 reported due to도. 소문에 의하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 채워주는 문제도 나왔다. 그렇죠? 자, 그리고 belong to 사이에 mostly 채워주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했고. 실제 기출 데이터 돌고 돕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뻥 뚫려서 나옵니다. 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나올 때도 있어. 이거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나올 때도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요 기출 데이터에서 95% 계속 나와. 여러분들 100% 맞출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뭐, 토익 950점을 굳이 넘어야 하는 분들도 존재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여러분들 900만 딱 찍으면 수강생들 중에서 전국 퍼센테이지로 4% 정도 찍는단 말이야. 100명 중에 4등 하는 거야. 그렇죠? 800 딱 찍으면은 100명 중에 한 17등, 18등 하는 거야. 보러 간 사람들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나쁜 점수 아니다. 음? 그렇죠? 뭐, 900을 이상 하면 어드벤티지 구간이니까. 그렇죠? 우선 900만 넘으면 절대 불입받지 않아. 800만 넘어도 괜찮아. 공대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정도 클라스 되려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 아시겠죠? 어,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번 가보도록 하죠. 음, 공대생이요? 공대생 850 괜찮습니다. 나쁜 점수 아니야. 그 점수 가지고 절대 뭐, 일반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견 뭐, 할 거 없이, 뭐, 어학 점수 때문에 꿇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해외 업무 파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공대에 관련된 어떤 뭐, 파트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술부서의 파트에서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불이익받지 않아,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배웠죠. mostd 쪽에는 뭐가 온다? 명사 수반할 때 무슨 명사? 수량일치로? 복수라든지. 그렇죠? 불가산 명사도 올 수 있다. 아까 전에 배웠죠. 수량일치. 여기서는 s가 낀 포인트예요. 그렇죠? 더 앞쪽에 정관사 더 아끼면 최상급으로 가장 최고의, 으뜸의 라는 최상급으로 쓰이지만, 정관사 더 없이 mostd 쪽에 복수명사라든지 불가산 명사 이렇게 나오면, 특히나 복수명사 잘 나오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라는 포인트로 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라는 형용사. 그리고, 자, 보시면, 아, 이거, 이거는 변별력 있는 거다. 트리멘더스. 트리멘더스 나오면, 이거는 변별력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 그렇죠? 트리멘더스는 뜻이 뭘까요? 엄청난이라는 뉘앙스예요. 품사적으로는 형용사고. 엄청난. 그렇죠? 대단한,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cquire 같은 경우는 획득하다, 얻다의 기념음이고, satisfactory는 만족스러운 토익점수가 되겠고, as a result of, 이것도 출제 많이 하죠. 뭐뭐의 결과로써, 이 뒤에 명사 수반하죠. 이게 명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뜻이 뭐야? 명사의 결과로써. 그렇죠? 어, 헌신적인, dedicated effort, 그렇죠? 그래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자, 그래서 그 스터디클럽의 대다수의, 대부분의 멤버들은요, 겪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겪었대. 성공했다라는 소리죠? 무엇을 하는데, 만족스러운 토익스코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성공이 있어 왔대. 뭐의 결과로써?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이렇게 끊어서 봐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트루멘터스. 이거 나오면은 초보자분들은 나가 떨어지지. 처음 봤겠지. 근데 실제 기출 단어입니다. 이거 안 나왔을 것 같죠? 실제 기출에서 나왔어요. 또 나오면 이거 뭐 신경양인가 이런 친구들 간혹 존재하는데 신경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왔던 거 정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면 이럴 수가 있는데. 어, 외워주셔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허브앤님께서 물건이 훨씬 빨리 매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진되기 전에 구매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어, 어, 어. 잘해주셨어. 음. 그래요. 잘해주셨고. 게터레인님까지 잘해주셨어요. 그쵸? 비슷한 뉘앙스로 물어본 거잖아. 엔티스페일이 누구야? 와, 최용훈님.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어. 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느낌이 오고 있어. 이분 숙이 쓸 것 같아. 숙이 쓴다, 최용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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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었습니다. 이분 몇 개월 안에 숙이 씁니다. 저는 진짜 잘 맞춰요. 감각이 좋아요. 이분 찍습니다. 그쵸? 이분이 뭐 토익 만점 맞고, 950 맞고 이건 아닌데, 만족스러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점수 획득하고 졸업합니다. 최용훈님, 저도 찍어달라. 면상을, 너는 면상을 쳐버려. 그쵸? 뭘 찍어요? 공부를 해야 찍지.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씬스 뒤쪽에 주어 동사에서 익스펙트의 현재 동사가 나왔어요. 그쵸? 어, 그러면 주어가 현재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과거 시제의 동사가 나오면 뜻이 뭐예요? 주어가 과거 동사한 이래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깔끔할 것 같아. 그러면 뭐뭐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쵸? 그 아이템이 예상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진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나온 이 시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당이 형용사라는 애드바이저블 뒤쪽에 대절 있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이 대절 자체가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해서 진주어라고 명칭은 붙습니다. 근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대절 이하가 형용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다시 대절 이하가 형용사하다. 대절,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라는 양수야. 그쵸? 자, 다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상된 것보다 우리가 그 아이템이 훨씬 더 빠르게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아이템을 더욱더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뉘앙스죠?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모두 팔리기 이전에 앞서서.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명칭은 당위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은데 이 명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 구조의 배열이 중요해요. 임페러티브 이런 것들도 주로 출제 많이 하죠. 어드바이저블 나왔고, 이센셜셜, 바이탈 이런 것도 임포르턴트 많이 나오는데 묶어서 외워주세요. 요거 박스 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 그쵸? 이런 당위형용사가 요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절 뒤쪽에 주어 슈드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막히가는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계속 나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9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달려봅시다. 49번. 음, 그리고 뒤쪽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anticipated. 요거라든지 expected. 요거 나오면 사실상 이거 마킹하는 순간 정답이야. 많이 문장 구조를 보신 분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거야. 이분은 아까 전에 채용우님인가? 이분은 공부하면서 토이지문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독해를 많이 하는 거야. 독해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 이 구문구조가 익숙한 거야. 어디에? 대가리 속에. 그러면 된, 자기가 익숙하고 해석을 많이 했던 거 빈칸 뚫려서 나와. 그건 뭐야? 마킹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좋은 포인트다. 넘어갈게. 4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9번은 유능한 매니저로서 평판을 얻는데 성공하려면 야, 잘해주셨다. 이거 깔끔하게 지툭치키로 어,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려면 당신은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 부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야, 하하...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충격왕 쇼킹님께서 별풍선 1개 70원 감사드리겠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직독직하면 석시드인이 뭐야.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러면 as, 어, 신분직책 나왔어요. 근데 컴포턴트는 뜻이 형용사로 유능한이란 뉘앙스가 있어요. 유능한 이쪽에 주로 뭐랑 어울리냐면 이것도 챙겨주시면 좋아. 사람 명사와 잘 어울립니다. 컴포턴트 채워주는 문제. 유능한 매니저로서 평판을 얻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be willing to 부정사. 그죠? be willing to 부정사. 이거 동사죠? 기꺼이 투 부정사 하다. 기꺼이, 그죠? responsibility, 그죠?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당신의 부서에서 발생된 모든 것에 있어서. 아시겠죠? 여기서 that은 뭐야? 주격관계대명사고 happens는 자동사. 일어나다의 동사야. 그죠? 그러면 이걸 묶어서 형용사절이니까 anything을 받겠지. 그죠? 당신의 부서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있어서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죠? 유능한 매니저로서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포인트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reputation 나오는데 어, reputation 명성이잖아요. have 동사와 함께 씁니다. have reputation for 묶어서 암기 뭐뭐라는 평을 얻다 뭐뭐로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는 양수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포인트 정말 중요한데 이 reputation for 앞쪽에 블랭크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세 가지가 정말 출제 많이 나오죠? solid, 굳건한 명성 평판 outstanding, 뛰어난, 우수한 평판 그죠? excellent,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이라는 뉘앙스인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출제를 많이 해. 출제 많이 하는데 빈칸 뚫렸네? 그럼 1초만에 뭐야? 1초만에 우선 마킹 때리고 단락을 해서 깔끔하게 해보시면 좋겠지. 깔끔하면 넘어가면 되고. 그죠? 그리고 develop이라는 동사와도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뭐에 대한 명성평판 따위를 발전시키다. 4의 전치사와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들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0번 가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잘렸다. 어, 이거 잘리면 안되는데. 어, 50번 있네. 어, 아까 전에 잘렸어요. 자, 추가적인 포인트 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succeed라는 동사 나왔어요. 여기 투부정사에서 동사로 출제한 건데 succeed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용래싸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동사는 성공하다. 타동사는 승계하다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죠? succeed in, 성공하다. 계승하다, 투의 전치사와 주로 출제해요. 그래서 계승하다, 승계하다, 물려받다. 그죠? as a professional, 그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가 형용사로 전문적인이라는 뉘앙스도 있는데 이 자체가 명사도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라는 명사야.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성공. 아, 프로스, 얘기 들으면 프로의 세계에서 성공하다의 개념으로 쓰이고 succeed asb는 a를 b로서 후임하다. 앞쪽에 나온 주어가, 그죠? 어, 그 뒤에 나온 대상을 이어서 뭐뭇이 되다. 어떤 신분, 직책의 자리를 잡다의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문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succeed 자체에서 ing를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출제합니다. 다 출제했던 거야. 그죠? succeed in, 그죠? 뜻은 다음의, 추의, 이어지는. 이라는 개념으로 명사를 수반할 수 있는 형용사로 출제합니다. 자, 5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음, 예문 보니까 바로 이해된다. 그래서 예문도 좀 많이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단어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5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빈출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주 봐주셔야 돼. 어우, 잘해주셨어. 자, 아까 전에 배웠죠? 여기서 it is 뒤쪽에, b동사 뒤쪽에 important, 단위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형용사 대절 주어 동사인데 앞쪽에 나온 it은 뭐라고 했어요? 가주어다. 그죠?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야. 참고해서 봐주세요. 대절 이하가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해석을 잘하면 돼. 명칭은 몰라도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terms가 나오는데 이 뜻이 뭘까요? 뜻이 많아. 용어라는 뉘앙스도 있고 임기라는 뉘앙스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조건이라는 뜻도 있잖아. 많잖아. 그죠? 여기서는 조건의 뉘앙스가 강해. 왜? agreement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묶어서 계약 조건이라고 외워주셔야 돼. 많이 묶어서. 그냥 계약 조건이야. 여기서 terms는 조건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terms에 블랭크를 딱 주잖아? 바로 마킹 때려버리지. 그죠? 그리고 이 read 있죠? 읽다. 읽다를 주고 이 블랭크에 딱 준다? 그럼 carefully 있잖아? 마킹하세요. 읽다. 어떻게 읽어? carefully 보이면 마킹이야. 그거 정답이야. 100%. 그죠? 그리고 당이 형용사 important that 주어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마킹하는 문제 terms 채워주는 문제 이때 뜻은 계약 조건 읽어야 돼. read. 어떻게 읽는다? carefully. 주의깊게 읽는다. 그리고 문장 배열 before ing 외우시라고 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해서 얘기 드리는 거 빨리 가보자. before라든지 after 물론 전치사도 있습니다만 접속사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문장 배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그죠?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나온다. 두 번째 분사 구문 충약으로 쓸 수 있는데 능동일 때는 ing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온다? 수동일 때는 분사 구문 수동으로 쓸 때는 being pp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 맨날 나오죠? 좋습니다. 이건 안 까먹겠다. 이제 이거는 그죠? 이거는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안 까먹겠다. 토 나오겠으니까.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요것도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아 요것도 나와.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웹사이트 앞쪽에 온 채워주는 거 아세요? 물론 도메인 주소라고 하면 s도 써요. 뭐 인터넷 앞쪽에 s 쓴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틀렸다 이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원어민 이라든지 이 비즈니스 영어에서 인터넷 앞쪽이라든지 웹사이트 앞쪽에 블랭크가 떨어지면 전치사 자리에 온을 채워주는 문제 나와. 물론 그 도메인 주소는 at을 씁니다마는 그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것도 느껴져. 인터넷 앞쪽에 블랭크가 떨어지면 수로 채워주는 문제도 나와. 당신 어 수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죠? 한 학기 수업을 등록해야 돼.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로 채워주는 문제도 나와. 근데 요기서는 온이 나왔지. 그죠? 요것도 챙겨주셔야. 이라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구매자들이 계약 조건을 케어플릿 주의깊게 읽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하기 전에? 비포 아이엔지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비싼 익스펜시브한 비싼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앞서서 계약 조건을 케어플릿 주의깊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요정도로 50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신텍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필기하신 것들 줄 쫙쫙 그으시면서 공부하신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